구독해요 좋아해요 좋아요 사랑해요 오마이비키 오! 재밌다!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무조건 잘 빠지는 방법 있다? 알려줄까요? 고향 내는 걸로 모양 찍고 이렇게 툭툭 친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거 들어 떠났다 이거 해야되네 오! 과연 잘 뜯어질지? 오! 대박 오! 오! 진짜 대박 짜졌어! 야옹베이킹 오! 박세인? 뭐야? 달고나잖아? 오! 달고난데 야! 너 뭐만 하지 않아? 잖아? 이거 너 유행어냐? 그래! 내 유행어잖아! 그래! 너 유행어 많아서 좋겠다! 달고나 만드는거야? 어! 이건 내가 성공한 달고나 뽑기 흠! 일이 있네? 오! 뭐야! 왜쁘게 해! 흠! 맛있어! 왜쁘게냐고 내가 힘들게 만든건데 모양이 안 이쁘니까 실패! 예쁘게만 만들었구나 남의 거 만지고 난리냐고! 오늘도 괴롭혀야 재맛이지? 맛있어 아! 내 달구나 아하! 야! 내가 뽑으면 너보다 훨씬 더 잘 뽑겠다! 너 절대 나보다 절대 잘 못 뽑아! 뭐라고? 무슨 소리? 내가 너보다 더 잘 뽑을 수 있다고! 그래 해봐라 해봐라 해봐라! 만들어 줄게! 잘할 수 있으면 해봐! 흠! 당연히 잘 뽑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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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쌤 너는 절대로 잘 뽑을 수 없어! 비밀을 알려줄까요? 잘 뽑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절대 안 뽑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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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뽑히게 하려면 얇게 누르고 가장 어려운 별 모양으로 살짝만 누르고 또 찍는 거지 이러면 절대 안 뽑혀 어디 뽑아봐라! 아! 할 수 있으면! 흠! 흠! 나 이거 해봤는데 하는 족족이 다 뽑았어! 절대 못 탈걸!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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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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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지! 어! 어! 실패했잖아! 와! 잘 뽑을 수 있다며! 아! 못한대요! 티키키 귀여워비키! 너가 해봐! 너가! 이게 어디 쉽나? 그래도 난 너보단 잘하지!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래! 한번 해본다! 무조건 잘 뽑히게 하는 방법이 있지! 흠! 약간 두껍게 누른 다음 모양을 찍고 두 번 탁탁 쳐주고 두 번 탁탁 쳐주고 여기서 중요해! 들어 올렸다 내렸다 두 번을 하는 거 이러면 무조건 쉽게 뽑히지! 해주세요! 두 번 해봅스 해 봐ị liksom 아무래도 키킹 뭐라고? 이건 너무 불공평해 뭐가 뭐가 불공평해 다시 게임해 그래 알았어 다시 하자 모양도 게임으로 다시 청해 모양도? 그래 이 뽑기 안에 모양이 들어왔는데 한 명씩 뽑아서 자기 모양 고르기 좋아 뽑으면 되는 거지? 뭐가 나올지 몰라 너부터 뽑아라 저 사람 모양이 제일 뽑기 쉬워 나는 핑크색 뽑을 거야 아니 보라 너 말고 극혐이야 아우 극혐이야 그래 그래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짜증나 무슨 모양이야 제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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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별이잖아 야 엄청 어려운 거 나왔다 너 뽑아 너 이제 쉬운 거 안 나올 걸 과연 뭐가 나올까요 오 난 초록색 뽑아오겠습니다 오씨 오 과연 잘 나왔지 무슨 모양이 나왔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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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가 나왔지 과연 오 오 사람 모양이다 오 예스 사람 모양 나왔다 이게 제일 쉬워 뭐야 또 제일 쉬운 게 나와 으아 승리의 여신은 나에게로 뽑는다 구미 시작 어 전부 BLACK 혼자ắng 오 오 오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이 집으로 갈리내 완전 뭐 성공했잖아 하 귀지 낱gi 으악 뭐야 실패했잖아 우와 완성 됐다 무조건 뽑히는 방법으로 만들었지 키키키키키 오비키 나 원래 잘했는데 오늘 너무 운이 안 좋잖아 으악 극혐이야 공이 아닌데 좋아 오늘도 신나게 발분화 뽑기 대성공 다음엔 꼭 이겨주겠어 오비키 요즘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달고나 꼭 성공하고 말겠어 실패했잖아 오 달고나다 오비키잖아 나 지금 이거 달고나 뽑기 집중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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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여기만 성공하면 돼 어 악마다 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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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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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 캬 캬 캬 캬 오비키 야 오비키 너 죽을래? 살래? 으이씨 이거 꼭 성공할거야 실패했잖아 너 때문에 실패했잖아 오비키 왜 나 때문이야 나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도 맛있겠다 달고나 엉 I 달고나 어어 오 어 어 달라고 안했는데 나도 만들어 먹을거다 내가 만들어 먹던지 으으흥 capitalism 달고나 좀 있다고 잘난척하긴 아 Tina 나 생각났어 엄청난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귀여워 비키 뭔데? 엄청난 아이디어가 색깔 달고나를 만드는 거야 색깔 달고나? 응! 달고나에 색을 넣으면 색깔이 생길 거야 정말 그게 될까? 해보자 좋지요 아까 박생이 달고나 먹는다고 자랑했으니까 난 이 색깔 달고나를 가져와서 자랑해야지 귀여워 비키 그래 설탕을 넣어준 뒤 불을 켜주고 오키님들! 불을 사용할 때 주변 어른들한테 도움을 요청해 줘야 돼요 맞아요 안 그러면 위험해요 설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려 설탕을 다 녹여줍니다 설탕이 다 녹았으면 여기서 바로 식용 석수를 넣어줘야 돼요 이 청록색을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꼭 안 해 몇 방어만 떨어뜨리면 될 것 같아 우와 파랗게 됐다 여기에 소다를 살짝 넣어주고 많이 넣는 것 같은데? 아! 안 돼! 소다를 넣었으니까 붙여줍니다 오우 노 이거를 살짝 누르고 저번에 알지? 나랑 같이 했던 거 모양이 무조건 뽑히게 하려면 딱딱 누르고 툭툭 치라고 완전 뚝뚝 누른다 뚝뚝 슬슬 쫙 까지 입니다 오우 들어 떨어졌다 하면 좀 쑥 똑같이 됐어 짜잔 그럼 완성! 와우 진짜 신기해 색깔이 나오네 정말 다른 색깔들 해보자 이번엔 파란색 조치요 이번에도 설탕 녹인거에 파란색을 몇 방울 넣고 빨리 섞어야 돼 와 진짜 파란색 있다 한방울만 넣어도 되겠다 설타를 조금만 넣어주고 좋아줍니다 노 insider 뭐 빛보다 빠르게! 넣어주고 그게 카드 Else 파란색 przestinsella 파란색은 파란색 filing 모양을 딱 찍어주고 있다 ались 사람 모양인 줄 알았는데 사람 모양이 아니라 댓글 보니까 열쇠구멍 모양이래요 근데 파란색이 아니라 이거 완전 쑥덕색인데 또 초록색 됐는데 하휴 난감하네 다음에 이렇게 들었다 놨다라 꼭 해줘야지 잘 빠진다는 사실 다른 색깔도 해보자 이번엔 빨간색을 했는데 오 빨간색 카트 짜잔 우와 다양한 색깔 완성! 이건 초록색으로 했는데 쑥 색깔 됐고 이건 파란색인데 노란색이랑 섞여가지고 초록색 됐고 노란색은 잘 됐고 빨간색은 살짝 노란색 섞인 빨간색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그럼 성공할지 나 이거 뜯어볼게 노란색 병아리 너무 잘 됐어 우와 제발 오 내가 뜯는 거 신이야 이제 오 이거 봐 진짜 잘 됐지? 나머지가 문제야 뭐야 잘 됐지? 아 아 아 하지만 이렇게 하면 성공 마지막에 마지막 한 번 해볼게요 아 아쉽다 나중에 뜯을 거 목을 이거 어떻게 안 되나? 이거 못 붙이나? 아 아 이렇게 붙으면 성공 우와 나 병아리 성공했어 와 나 병아리 성공 앙 앙 으아 이렇게 하면 난 살았다 너도 살았고 자 이제 먹어볼까? 너무 맛있어 음 정말 맛있어 takiego 심란다 이걸로 박스인한테 자랑하러 갔다 와야지 하기전에 재성공해야지 네, 근데 아직도 이렇게 해서 자! 오늘도 신나게 색깔 달고나 만들기 네! 성공! 아, 자랑해야 했는데 박세희는 없나 보네 제발 성공 오! 대박 오 뭐야 빨간색이잖아 아! 깜짝이야 진짜 깜짝 놀랐네 놀랬냐? 웃겨 야 나 집중해야 돼 색깔 달고나 뜯어야 된단 말이야 뜯어볼까 제발 성공 성공 오 다행이다 색깔 달고나 부럽잖아 어떻게 만든 거야 이거 식용색소 넣어야 되는데 채널 영상으로 봐 끼끼끼끼오비키 식용색소 제발 성공하기 제발 아 너 때문에 망했잖아 못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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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러졌잖아 괜찮아 그래도 맛있을 거니까 으하하하 실패했다 실패했대요 아 뭐야 부러졌지만 그래도 맛은 있을 거니까 먹어보겠습니다 핑크색 하트 달고나 너무 맛있어 빨간색 달고나 예쁘기도 한데 맛있기도 하겠잖아 아 웃기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색깔 달고나 만들어서 자랑하기 성공 어떻게 만든 거야 나도 만들 거야 음 맛있겠다 되게 음 으음 오... 오리오미 맛있는 거 먹네 그렇미 탤라 누나 텔라 누나 깨깨깨 나 이제 갤란 누나 집에 놀러 오면은 누텔라라고 놀라야지 누텔라 누나 누텔라 누나 걔깨 Mississippi 첫째 까님 나 spare 예쁘 먹을 거야! 막 스텔라 누나 와서 이거 뭐했어? 이러면 아! 너 텔라 누나 왔어! 너 츄는 누나 왔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캬 캬 캬! 아, 재밌다! 키키키! 오리온 안 줄 거야? 키키키! 키오 비키! 자기 아니야! 무탈라 음! 고소해! 우선 그냥 먹어도 맛있는 이 참깨 스틱을 먹어보겠습니다! 소리 좋아! 그냥 먹어도 맛있는 이 참깨 스틱을 뭐 할 거냐면 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짜잔! 이게 뭐냐면 이 참깨 스틱에 달고나를 묻혀서 달고나 빼빼로를 만든 거지! 너무 맛있겠지! 그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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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여러분 아시죠? 불을 사용할 땐 조심조심! 우리 주변에 어른들이 꼭! 줄일게요! 멘 tornar 고소해! 맨날 만들어서 고소지! 보글 보글! 이게 이걸 넣고 어 붙은다 여기서 바로 이 때 참깨 스킴을 넣어 줘야 돼요 그리고 빼빼로로 만드는 거지 자 이렇게 우와 대박 와 재밌잖아 하나 더 만들어볼게 이 달은 빼빼로입니다 배부더 빼빼로 그 누가 생각했는가 우와 오 대박 너무 신기하다 너무 예쁘지 않아 이건 완전 동넛 완전 크게 됐어 박자구처럼 완전 짠짠하게 구입했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떤 맛인지 예쁘다 엄청 맛있어 진짜 엄청 이틀맛이야 누가 더 먹어야지 진짜 맛있어 오바퀴 누나 뭐한다 봐야지 너무 재밌잖아 맛있고 재밌어 달고나 만들어? 재밌겠잖아 오바퀴 누나 뭐해 아 깜짝이야 뭘 그렇게 놀라 뭐 만들어? 아 이거? 달고나 빼빼로 달고나 빼빼로? 맛있겠지? 먹어봐 오 대박이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떤 맛인지 음 엄청 맛있어 대박적인 맛이야 극강으로 맛있는데 음 맞아요 정말 맛있어요 키키키키키 미끼 누나 누나 달고나 이렇게 모양 한 다음에 그냥 빼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대사찬처럼 만들어 음 막대사찬처럼? 오 그래 좋지요 오 부끄러워 오 흐흐흐흐흐 누르고 오 그 다음에 별모양 할까? 별모양 아 아 이거 이거 뭐야 오 오 바바람바바밤 오 다운다 그 다음에 참깨스틱을 올리면 흐흐흐흐흐 이쁘다 흠 오 오 대수고 오 오 대박 오 예쁘잖아 롤리팟 이걸로 바늘처럼 뽑아봐 바늘로 뽑아볼게 과연 성공할까요?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아 아 실패 456번 실패 으흠 하 아니 아니야 아니야 오 잠깐만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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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아, 조금, 돼. 야, 너 네모도 있었냐? 어, 이거 문방공하니까 이런 가면 판다? 막 세모, 네모, 동그라미 다 있어, 개개개! 어우, 나도 바르고 싶다. 완성된 거 봐봐. 우와, 진짜 막두사탕 같다. 짠! 먹을 수 있는 달고나 막두사탕 완성! 완성! 한 번만 안 깨지면 길게 이렇게 잡는 건데. 다시 만들었다, 달고나 만두사탕. 이게 사실 멸망인데, 잘 안되네. 완성! 음, 맛있겠다.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다. 막대왕 같이 먹어야지. 빠졌어. 막대왕 같이 먹어야지. 음! 맛있겠다. 먹어보겠습니다. 야, 오비키! 오, 맛있다. 오, 맛있다. 어, 박세인 누나다. 뭐야? 박세인? 그래, 나다. 오, 누나 천국 시험 갔다며? 그게 소문났어? 축하해. 난 그때 지옥 시험 갔거든. 난 지옥 여러 번 갔어. 천국은 그때가 딱 두 번째야. 흐음. 하하. 근데 왜 왔냐? 야, 너? 너? 너네 뭐 만들어? 하하하. 뭐야, 박세인? 왜 이렇게 화내면서 들어오냐? 밖에서부터 달고나 냄새가 나길래. 들어와 보니까 정말... 달고나잖아? 하하. 대박이지. 이거 봐, 달고나 빼빼로. 맛있겠잖아! 누나도 이거 먹어봐! 되게 재밌는 맛이야! 맛이 재밌다고? 어떻길래? 궁금하지 않아? 달고나 빼빼로라니? 달고나 빼빼로 맛있겠잖아! 너무 맛있다! 엄청 맛있지? 이번 빼빼로 되어있는 달고나 빼빼로야! 좋아! 오늘도 신나게 달고나 빼빼로 만들기 대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치저기는 새처럼!